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절대평가에 수능을 치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종을 위해서 내신에 대한 관리 대비를 잘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과 함께 인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러한 커리큘럼 동영상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게 됐습니다. 자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료 누적 수강생이 400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세듀를 통해서 직접 기획 제필한 교재의 누적 판매 복수는 또한 천만 부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선생 가운데 강의력과 컨텐츠에 대해서 둘 다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잘 따라가져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절대평가 영어 내신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신까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신 시험의 특성과 속성 모든 것을 다 대처를 해주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해당되는 교과서에 대한 본문 강의를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건 또 우리 메가스터드의 훌륭한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대비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어력입니다. 아니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가 됐건 중요한 건 영어 실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아는 건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가 깎이거나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원점수상으로 해서는 한 96점인데 내신은 3등급이 돼버리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전국 고등학교에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수능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의 등급이 나란히 제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영어력인데 이게 맨날 내신에 딱 정해진 범위만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체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전체에 대한 체계와 이러한 이론적인 정립이 안 돼버리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미봉책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임시변통으로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드릴 일은 일단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일단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어 전체에 대한 체계와 함께 거기에다가 독해 오지선다의 수능형 독해문항 객관식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독해 기법이 필요한 거고 어휘력과 그리고 어법이 대단히 수능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내신에서 서술형 주관식에서 다루는 것과 수능형 어법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내신에 있어서 서술형 주관식은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뭔가 대비를 하고 또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야만 제대로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수능형 어법은 출제되는 범위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구문적 분석을 잘 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들만 출제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신과 별개로 수능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어법상 판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바탕에 돼 있으면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까지 여러분들한테 완비해 줬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면 되는데 우선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의 영어력이 필요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조금 멀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3 되는 학생들이 2020학년을 치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2면 2021학년도 고1이면 2022학년도 보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수능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EBS에 대한 연계 출제는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EBS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지금도 내신 준비하면서 올림포스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고3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EBS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능 특강도 있고 영어 도쿄연수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데 1등급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로 얘기하자면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이러한 고난도 킬로 문항들은 죄다 비연계였습니다. 2019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들이 정답률이 다 40% 뒤에였고요. 전부 다 3점, 100점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맞히는 걸 전제로 해도 이걸 다 틀게 되면 2등급, 88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죠. 수능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EBS 직접 연계가 돼 있긴 한데 어법 하나가 이제 좀 상당히 수험생들 자체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어법성 판단이 정답률이 35%로 떨어지는 이러한 좀 기현생의 발달을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유형에서 EBS 직접 연계 문항의 정답률은 전부 다 50%를 넘어가서 그다지 큰 변별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서 EBS에만 올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등급을 보정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진정한 영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자 지금부터 제시되는 것은 선생님이 만든 세디를 통해서 출판한 교재 강의가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은 다 강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일문 완성은 지금 직전 시험을 기준해서 1등급, 2등급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관계없이 천일문 완성으로 바로 직행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50분 40강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로 지난주에 새 강의를 2020학년도 이유를 위한 2020학년도 이후를 위한다는 얘기는 2021학년도, 22학년도까지 커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만들어져 있고요. 수능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방대한 컨텐츠를 당연히 이제 천한 개의 문장인데요. 다 소화를 해내게 됐을 경우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석에 막히거나 꼬이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약속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혹은 내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천일문 기본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일문 기본 문제제, 이른바 천기문이 보충교재로 함께 들어가거든요. 이걸 수업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일문의 서술된 순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자 이러한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 영어력 자체를 다지기 위한 그러한 자료들이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 무슨 뭐 이것저것 짝입기 해갖고 막 특수 프린트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양자리 프린트를 다 모아 여러분들한테 아예 한 권의 책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 얘기했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학원에서 나눠지는 막 이것저것 다 짝입기 해놓은 건 막 특수 프린트로 해서 뭐 프린트 받으러 학원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여러 명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서 그 어떠한 오프라인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어떠한 그러한 프린트 자료보다 훨씬 더 양질의 자료인데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의 편의를 위해 책으로 묶어줬는데 이걸 소홀히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 최고 양질의 컨텐츠인데 자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신이든 또 수능형 모의고사의 등급이 3등급이어든 빨리 여러분들이 2등급 이내로 진입할 수 있는 분명히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한테 특히 권장을 하는데 저는 영어에 대해서 좀 이제 탄탄하게 그러니까 문법 그리고 수능형 어법 그리고 또 독해를 잘하기 위한 구문 그리고 또 수능형 독해뿐만 아니라 내신을 위한 서수정 주관식까지 대비하는 독해를 좀 종합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고 한 번 배우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찾아서 발췌해서 읽어보거나 또는 발췌해서 수강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세드종합영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강의가 보통 강좌의 한 두 배 이상으로 80강이긴 한데 이거를 한 학기 동안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일주일에 꾸준히 한 두 강 혹은 많으면 네 강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영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실력 향상에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얻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시 이걸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근데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법만 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수능형 어법 내신을 하기 위한 문법은 구문은 되어 있는데 수능형 어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법 끝 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능 기출의 모든 역사가 족보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풍부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이거는 강의를 하지 않고 저거에 대한 부교제로 강의에 대한 부교제로 제시가 됩니다만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능형 어법에 대한 절정의 자신감을 갖고 수능형 어법 절대 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알겠죠? 물론 내신에 대한 서술형 주관식 대비는 이것만 가지고는 또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별도의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시켜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워낙들 내신 내신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의 결과는 아예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신이 여러분들의 대학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신 성적이 들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수능형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신만 주구장창 끝까지 해나가다가 수능에 가서 최저 등급이 안 돼서 원하는 대학의 진학이 좌절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배들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첫 단추 모의고사에 대한 거 일단 먼저 문법, 어법 편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시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끝에 대해서 고교 기본이 있고 수능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 고1한테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휘 끝 수능 편에 대해서는 30강으로 고등 전체에 필요한 재료니까 자 물론 교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암기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자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강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단추 모의고사 아까 앞에서는 이제 문법, 어법 편이었고 자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독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끝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게 수능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형에 대해 유형별 세분화된 그런 대처법과 그리고 독해 기법에 대한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내신 독해에 있어서도 자 무조건 서술형만이 아니라 또 객관식에서 킬러문항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데에도 최적화된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무조건 나는 킬러문항이고 뭐고 다 맞춰 갖고 나는 안정적으로 100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가지고 1등으로 가겠다 하는 자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오답백서라고 하는 것은 제목 순서 삽입 요양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첫 단추가 모든 유형을 다 다룬 거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빈칸만 집중을 한 거고 자 교재와 강의 다 지금 만들어져 있고 완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상위권 최상위권으로서 충분히 지금 영어에 있어서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틀리는 이러한 고난도 킬러문항에 대해서 어쩜 스트레스까지 지금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를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 문제 풀고 그리고 강좌를 선택적으로 수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에 있어서 또 뭐 내신은 이제 노하우까지 잘 체득이 돼 있고요. 뭐 평소에 미리 미리 공부해 두고 시험 전날만 그냥 써보는 연습만 하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수능 기출 이런 것도 다 이미 이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창작 문제로 그냥 수능 독해를 끝없이 감을 유지해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능 실감 400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거는 실전난도의 수능 2019학년도 그 고난도 수능까지도 커버할 수 있었던 그런 실전난도의 문항들 400문항이 모여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정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20문항씩은 그냥 틈틈이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자료학습을 이용해서 해결해 가보겠다 한다면 한 20일이면 다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 연습용으로 사용해주고 자 이거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신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 강의를 뭐 사실 메가사지에서 하지 않는 게 돌이고 또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재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기획 집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 친구의 아들, 딸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보는데 그 내신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내 아들은 아직 중등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친구들, 아들, 딸들, 고딩들을 보니까 내신에서 서수령 주관식에서 뭐 하나 사소한 실수를 해갖고 딴 거는 다 그냥 1등급이 됐고 또 아예 전교 석차 자체가 1등인데 영어가 3등급으로 밀리는 이런 경우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의 사례를 접하고서 이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해갖고 철저하게 내신 기출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에 대한 전문 대비서가 필요하겠다. 자 그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올, 쓴 이라는 이러한 교제입니다. 올, 쓴 교제가 돼서 자 먼저 이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 문장 패턴 자체가 부족한 그러니까 내신으로 말한 점은 이제 내신에서도 3등급 이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머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해주는 서술형 주관식에 대해서 알겠죠? 그리고 넘어와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이건 기본 문장 패턴에서 기본 동사 350개를 가지고 16개의 패턴으로 이거를 내신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철저한 연습을 시키겠고 그리고 올, 쓴 2에 있어서는 자 이 서술형의 감점을 없애는 다섯 가지 문법 노하우 먼저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를 학습하는 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한 능동적 학습까지 다 이루어지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수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올, 쓴 세 번째 과정은 고3 끝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메가스터디 서점을 통해서도 다 입고되어 있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가 쌓인 게 있다면 그걸 또 잘 활용해서 구매해도 좋고요.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는 내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결국 쓰는 거니까 해주면 서술형 주관식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던 최고의 서술형 대비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1, 2 필수 커리큘럼 지금까지 말했던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될까 봐 좀 이렇게 도시화 시켜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라미드를 그리스에 대한 것처럼 구문에 대한 것이 무조건 제일 먼저 선행으로 드립니다. 문법도 아니고. 그래서 1, 2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체면 완성으로 3등급 이하다 그러면 기본으로 그 다음에 스테듀 종합 영어로 가는데 이건 선택적 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0강이나 되고 책 자체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여러분한테 권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방학 중에 고등학교 2학년한테도 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전반에 걸쳐서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문법, 어휘, 구문, 독해까지 다 하고 그거 다 수능과 내신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실력을 기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수강하고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내가 참조를 하겠다. 하면 이걸 해주면 되고요. 여기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 끝, 스타트, 어휘 끝, 수능 그리고 고1, 2를 위한 리딩 스킬스 첫 단추 독해 그거를 병행해주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신에 있어서는 옳음을 잘 활용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상위권인데 또는 최상위권인데 나는 아예 영어를 다 맞춰버리고 싶다. 그렇다고 했을 때 빈칸 추론 기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 10강 정도로 선빈의식이라는 우선 빈칸부터 먼저 제대로 의식하고 빈칸 추론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선빈의식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연습을 할 수 있게 빈칸 백서라는 교재 활용해주면 되고 그리고 순서, 삽입, 제목, 요약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틀리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오답 백서를 이용해서 해결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리스닝 교재도 다 세대에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강의를 하지 않지만 리스닝 교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주면 그것이 내신이 됐건 수능이 됐건 컨텐츠가 됐건 아니면 강의가 됐건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 2학년의 영어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와 강의와 전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던 형편에 맞게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공부가 되기 위해선 저한테는 멘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리죠. 메가스터디 선생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게 되면 우리 연구실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대한 맞춤 커리큘럼을 또다시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24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회신을 해 줄 테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해당되는 강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0학년도 대입을 위한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와 강좌에 대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